핑크브라드 퀴즈쇼 아 진짜 내가 다 맞춰도 우리 상 받으니까 너무 뭐라 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 A, B 두 가지 퀴즈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압니다 하나 둘 셋 A 저도 A 각 유형과 맞게 출제되는 SM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세요 최종 웃음 팀에게는 핑크브라드 상패와 소정의 아니 엄청 비싼 상품이 지급됩니다 아니 아니 다시 지판채가 지급됩니다 좋아요 Let's get it 갑시다 뭐 이왕 하는 거 뭐 1등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살 해도 1등 할 것 같아서 오겠네요 그냥 가볍게 할 거야 그냥 가볍게 너무 힘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 1등이 최고죠 1등 가져갈게 바로 갑시다 핑크브라드 이스 런닝 심타운 첫 앨범인 크리스마스인 심타운 점 컴은 1990 땡년도에 발매되었다 이거 근데 한 번 틀리면 바로 끝이죠 모르잖아 8년도 막 뱉지 말고 상의하는 중에 8년도인가 9년도? H.O.T 선배님들이 여기 적혀있어 99년이다 마지막을 마무리 정답! 99년도 99 오! 2005년 발매된 동방신기 앤 슈퍼주니어의 쇼미어 러브 중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가사 이건 저희가 루키즈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나게 달려보자 동 동상이 걸려도 좋아 동상 진짜로? 진짜? 그건 해찬이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신 신나게 달려보자 동 동상이 걸려도 스쿨스쿨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신나게 놀아보자 동 동상이 걸려도 좋아 와 와 진짜 어렵다 근데 동방신기의 왜 Keep your head down 중 왜는 총 몇 번 나왔을까 열 아 잠만 왜 이래 왜 이래 9번이다 12번이야 왜? 진짜 그렇게 많이 와? 12번 해봐 12번 왜 왜 왜 왜 왜 16번이다 어 16번 16번 6으로 갈까 5으로 갈까 15번 18번 18번으로 가자 18번 끝났다 이제 오 마이 갓 이제 찍어야 돼 오 마이 갓 21번 엄청 많이 나오네 너무 많다 뮤비 장면 보고 아티스트 제목 맞추기 렛츠 겟 저 맞춰도 아니야? 아니야? 정답 엔시티 드림의 마지막 첫사랑 나는 알거든? 근데 평소에 선배님들 뮤직비디오 잘 안 봤어? 빨리 마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놀이동산인 것 같아 공중정원 맥현이 형 노래 중에 놀이공원이 하는 노래가 있어 확실히 밤비, 캔디, 유앤빌리지는 다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밤비 아니야? 밤비는 기차야 기차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잖아 쇼타로한테 가자 이번에 맥현이 선배님 밤비 쇼타로 죄송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정답 샤이니 선배님 맥딩동 바로 가시죠 와 2021년 발매된 에스파의 아이너지 중에 아이너지에 나오는 아이너지에 나오는 그녀가 우릴 여기 보내줬어 카리나 윈터 아모멘터 질타올 질타올 거의 그리스로 맛이 나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아 정답! 블랙맘바 카리나 블랙맘바? 아닌 것 같던데요 그거 맞아? 블랙맘바 라켓 반차 라켓 반차? 저게 뭔데? 웨이브이의 뜻은 We are your vision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없냐? 6월 6월인 것 같은데 6월? 6월은 내 생일 로맨틱한 날 11월 11일? 6월 14일 아이 그거 형 생일이잖아 아니 아니야 2월 14일도 있어 12월 25일도 있고 아 발렌타인 오케이 정답! 2월 14일 와 아 진짜요? 첫 가사 보고 아티스트 앤 제목 맞추기 세븐에잇 불어 후후 Yeah let's get 아 빨간 맛 시작이 어떻게 되죠? 바로 빠빠빠빨간 맛 아 그거 진짜 해찬이가 모를 정도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인트로에 딱 멋있게 리프트 타고 딱 멋있게 등장해서 불어 후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불어 불어 후후후후후 이렇게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패스하자 패스 배우성 시간 아니 너무 많은데? 시가씨? 엑소 선배님의 몬스터 와 와 오 괜찮은 건지 괜찮은 건지 진짜 올해 괜찮은 게 맞아 아 무슨 별이야? 별 이름이 진짜 이거 아는데 뭔지? 꽃게다리? 북극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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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강타 선배님의 북극성 북극성 오 맞네 시작부터 다 예상 밖의 노란스타 엔시티들의 위고 엔시티들의 위고다운 아 야야야 후댓 아 정답 레드벨벳 선배님의 배뽀 와 후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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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듣고 정확한 곡명과 아티스트 명 맞추기 5,6,7,8 마지막 기회에 몰랐니 정답 소녀시대 선배님의 몰랐니 아 그? 몰랐니 물음표 몰랐니 네 마음이 날 원하잖니요? You don't know? 소녀시대 오지지 선배님의 몰랐니 부제 몰랐니 류 터치 아 저 오지지 저렇게 생겼어 류 터치는 어렵다 3이라고요? 아 문제가 바뀌어요? 우리가 어려운 거 걸렸네 저희 처음부터 해서 B로 다시 가면 안 돼요? 나름 쉬운 편이었죠 다 알았는데 그냥 패스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선배님에게도 저희에게도 너무너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네 맞아요 어느 정도 다른 팀들과 좀 레벨을 좀 맞춰주는 것도 쉽지는 않았네요 사실 집 한 채 받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3등 한 거예요 그쵸 하나 둘 셋